어...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임TV입니다 자 오늘은 또! 좋은 소리 나왔습니다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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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! 좋은 소리 나왔는데요 여기 메가나이트 저전에서 2승... 2승 3패로 졌는데요 아 죄송하지만 영상은 안 나왔네요 너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영웅 카드는 얻었고 이 전설 카드는 뭐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별로 없고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설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나무꾼! 나무꾼 전설이 나왔습니다 와 대박인데 전설이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그리고 여기 인드 해가지고 총 음... 아마 4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밑에는 다 전설인데요 아 이거하고 이거만 빼고요 자 메가나이트, 얼음 마법, 프린세스, 일리트르, 도둑 아 잠깐만요 그 여기 무덤, 스파키, 돈가스, 라바운드 근데 월보비랑 스파키는 그 부계종이 있어요 자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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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덱을 만들 겁니다 제가 자 재밌게 보셨나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버튼 그리고 좋은 댓글, 인스타그램,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팔로우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